인간 세상에 숨어들어 학살을 시도하는 괴물 난 그런 세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곳에서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 그들을 들여보내거나 가살시킨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어디보자 음 아까 말했다시피 이곳은 제 사무실 그러니까 여기가 검문소 같은 곳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왔을 때 뒤를 이렇게 막을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들여보내는 곳이니까 여긴 일단 막아두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사람을 검사할 때는 도망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건 방탄유리야! 똑똑! 어우 깜짝이야 어우 씨 어휴 아직 안 열었는데 문? 누구세요? 문 열시요! 문 열려 있어요! 아 이쪽인가? 아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구나 사람이 음 착각했다 반갑소! 나는 이 지역 공공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도플갱어들을 아니 도플갱어들을 사살하는 저기요 발음 잘해보세요! 도 뭐야? 도플갱어들을 아 사살하는 네 군인이요 라하사라고 불러주시오 아 라하사? 어 그렇구나 그 도플갱어 발음 빨리 해보세요 도플갱어 오어어어어어 오케이 좋아 개물은 아닌가? 알겠다 아무튼 도플갱어는 사람들 틈에 슬쩍 섞여들어 그들의 심의 전편다 그리고 가족 일 때를 모조리 몰살시키죠 음 그 저도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비장하게 시원하! 너희 대사 가르치지 말고 걸어 야 나가 안 돼 안 돼 아직 대사가 많이 남았다 야 아무튼 한명이라도 건물안에 들어보셔야 안 된다 오케이? 나가 너도 아 그리고 지능이 뛰어나 정보를 들리는 경우는 흔치 않아 그러니까 유심히 정보를 비교해서 봐야 한다 오케이? 다 아니까 나가라고 어 그리고 그 어 그 변신을 하기에는 인간은 복잡한 보수라고 있어서 외형 변화를 신경 써서 봐야 한다 혹시라도 그 집에 전화하고 싶다면 여기 신문코드의 앞자리 4개를 미크하면 된다 아 아 그러니까 하사님 예 도플갱호가 나타났을 때 하사님한테 연락하면 와서 쏴줘요? 그죠 그게 핵심이지 나를 부르려면 1219를 입력하면 된다 그럼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다 왜 1219야? 왜 1215 아니냐? 그러니까 왜 1219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112랑 119라 합친 것 같은데 그냥 생일 틀린 거 아니야? 나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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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안돼! 안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죽고 잡나! 아니 언제 저기까지 갔어 벌써. 검문서 오늘 닫아요! 아우 씨... 아휴 큰일났네 이거.. 아이 어떡해! 야 와서 해결하고 가! 이씨! 사람을 이거 검문할 수가 없는데.. 아 됐다 됐다! 찰떡은다. 크 흡... 큰일났뻔 했네. 어휴.. 환기시켜 환기시켜 일단.. 자 우리의 공동주택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애들을 들여보내면 안되는데 방금 저 하사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근데 자 다시 볼게요 요게 다 이렇게 체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게 다 이렇게 체크가 돼야지만 통과를 시켜주고 만약에 한 개라도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뭔가 수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녀석은 도플갱으로 분류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이미 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인데요 여기에 이제 연락을 하려면 신분증 번호에 63278994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맨 앞에 네 글자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 앤드 이 리신 이분한테 전화하려면 6327번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여기 특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 주택에 이제 출입 할 때도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고플갱어 녀석인지 진짜 우리 주민인지 요거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휴휴 한 긴 요정도면 됐어 이쪽 열어두고 이쪽은 닫아두고 여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딱 열고 하면 되겠구만 여기 요 버튼으로 이제 전화하는 겁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냐 아 우리 서지아씨 이거지예 안녕하세요 아 출입 허가증하고 신분증이시군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얼굴에 상처가 나신건가 뭐 뭐 나갔다가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일단 좀 확인해 볼게요 신분증이 올바른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지혜씨 어 뭐야 서지예씨인데 이거지예인데 이거지예가 됐어 뭐지 일단 하나 이미 틀렸고 신분증번호 4 3 1 8 9 9 6 3 3 2 4 3 1 8 9 6 3 3 2 어 요건 맞는데? 요거 24년 2월 발행 뭐 그런거까지는 뭐 나와있지도 않은데 뭐야 음... 아 발행일 요거 24년 4월이네? 뭐야 뭔가 잘못됐잖아 102호로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저는 매니저 1회 하고 있어요 102호? 음 102호는 맞네요 플로어 저게 층수 1 2호 맞고 근데 코디네이터인데? 매니저가 아닌데? 뭔가 다르다 일단 이거 아니고 외모도 틀린 것 같고 출입 요청서는 있긴 하지 아파트 주민이긴 한데 이상행동은 아직 안했고 죄송하지만 그... 지금 외모도 그렇고 신분증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신분증 본인 거 맞으세요? 어? 뭐야? 아 재수없군 죽여버려 빨리! 오오오오! 빨리 있어! 빨리 있어! 저리 와요! 저기요 하사님 예 아니 그 매번 전화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극적인 재미가 없잖아요 아 맨날 전화하기 힘들다고요 전화비도 나오고 이거 지애! 이거 지애. 알았어, 알았어! 나가, 나가, 나가. 일단 한 명 검거 완료. 이녀석. 오늘 실적 하나. 랄랄랄랄라. 집았다. 1, 2, 1, 9. 어, 무슨 순. 왜요, 왜요? 왜요? 난 집 왔음. 출입증하고 제출해주세요. 출입증이요? 그래요 이럴 줄 알고 돈풀기 세상에서 미리 발급받았지 여기요 신분증 신분증도 주세요 여기요 여기 안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사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갈게요 선생님 네 제가 검사를 해야 가실 수 있다고 기다리세요 네네네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앞에 보세요 1, 2 아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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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잘 계세요 기다려 보세요 정공룡씨 맞으세요 정공룡씨? 넹 맞아요 정공룡씨 어딨어? 이상한데 생긴게? 우리 집에 정공룡씨랑 정형준씨가 따로 있나? 아니에요 저 맞아요 913은 688살 맞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 몰라요 아 이거 호수도 틀렸네 여기는 301호인데 여기는 302호네 아 직업 코디네이터예요 야 도망간다 빨리 와 어디 싸우는 거야 아 씨 아 예 아무튼 두명 검거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좀 감쪽같이라도 숨기던가 이게 무슨 도플갱어야 그냥 안녕하세요 신분증 치료 나도 와서 빨리 들어갈게요 쏴 쏴 쏴 쏴 쏴 쏴 지금 쏴 빨리 쏴 아니 쟨은 뭔데 도플갱어가 저렇게 많냐? 뭐 여기 2구역 슈퍼스타라도 돼? 콧구멍 개그 도파민증도 도파민증도 아무튼 이거 뭐 우리 주민들 뭐 나갔다가 제대로 못 들어오고 다 도플갱어가 당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티티씨 신분증하고 출입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네 눈웃음 하지 마시고요 정드니까 어디보자 우리 신분증 출입허가증 잘 받았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티티 맞고 7654334567 아 틀렸어요 티티는 필라테스 강사를 할 수 없어요 정답 필라테스 강사 티티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아 예 알겠습니다 출입허가증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보자 필라테스 일하고 있고 201호 맞고요 24년 3월 어? 아 24년 4월 근데? 발행일이 23년 11월인데? 이거 신분증이 다르네요 발행일이? 딴 건 다 괜찮은데? 그 전에 발행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거는 신분증을 발행 받은 게 23년 11월이신 거고 맞죠? 티티씨? 출입허가는 지금 24년 4월에 나왔다 오신 거고 맞아요? 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큰 이상은 없는 거 같은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예 201호 맞죠? 알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우리의 공동주택에 아무리 생각해도 필라테스 티티는 아니야 에이 에이 아 장난 장난 자 받아가세요 신분증하고 미친 군인이요? 좀 자세히 말해 보실래요? 무슨 미친구니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얼른 가세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가세요! 큰일 날 뻔했는데. 뭔 소리야 무서워 죽겠어.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긴 좀 깨야겠어. 어차피 그래도 날 해야 할 순 없을 것이야. 방탄소년단에 저는 깰 수 있다는 컨셉! 좋아! 한 명 집에 돌아왔고 하루에 몇 명이나 여길 지나가지? 아..아..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안녕하세요 늦기 전에 오셨네 저 곧 퇴근하거든요 아..그럴까요..아.. 대충하시고 어..왜요? 슈니퍼가 저 학교에 두고 왔어요.. 일단 신분증부터 확인해볼게요 네 여기 있어요 어디보자 황수현씨? 네 오케이 어..발행일? 24년 2월 천하고 고등학생? 네 천하고 다녀요 893321465 어 이건 맞네 네 제..그거 등록번호 음..그렇구나 몇 호 살죠? 402호 살아요 아 근데 이게 허가증이 없으면은 내가 안돼 안돼..저 집에가서 발로란트 해야되는데 제 곳이랑 발로란트 약속 잡아놨는데 천둘티비 봐야되는데 잠둘티비 잠둘티비 봐야되는데 데이터 없어갖고 와이파이로 봐야되는데 아..근데 허가증 없는데 들여보내주면 제가 좀 곤란해져요 아 근데 저 진짜 여기 주민이에요 누나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아 됐어 기다려봐 전화해보자 부모님한테 아.. 1289? 아이고 아까 전화했던데 8933 네 8933 똥 근데 집에 엄마 와인다 왜 아무도 안봤지 어? 무슨 일이신가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저풀개거에요 저 사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럼 402호 수연이 어머님 되세요? 아.. 맞습니다 오호 저기 수연이 지금 집에 왔나요? 어 수연이 아직 안왔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덕분가 공부는 할리가 없고 시바갔나보다 수연이 집에 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머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안되겠다 저는 여기서 좀 잘게요 고등학생의 필수품 침대 그 학생 네? 그대 보내줄게 오늘만 아싸 다녀 갖고 올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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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신분증 가져가지 너 그렇게 칠칠맞아가지고 아이고 신분증 신분증 핸드폰도 맨날 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아니야 자 나가 네 안녕히 계세요 나 아는 사람 있죠 마지막 사람이 또 있어? 아 나 진짜 칼퇴를 못해 내가 이래서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영진 할아버지 어서오세요 예 신분증하고 그거 주세요 이거 또 없죠? 자 봅시다 김영진씨 9324416877 맞고요 발행한지 좀 됐네요 음 어디 보자 출입허거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월 401호에 거주 중입니다 거기도 갈 예정이고 얼마 전에 은퇴했다 401호 무직 저기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할아버지 아내 네 서양미였던가 제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9324 9324 으흠 잠깐만 계세요 할아버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서양미씨 되십니까? 서양미 맞습니다 네네 혹시 거기 남편분 집에 계세요? 우리 영감 저기서 자고 있는데 빨리 깨고 온다 노인 도플갱어예요 노인 공격 다행 노인 아니에요 도플갱어예요 노인 맞잖아 그니까 노인 도플갱어니까 사실 노인은 아니죠 하 하 아무튼 오늘도 이 동네의 평화를 지켰다. 아니 필요 없을 때는 위에서 잘만 뚫고 오더니 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정직하게 오냐고. 응? 나 그런 적 없는데 오늘? 뭐 못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군인 도플경? 소름. 와 이거 막 깨고 오네. 이거 좀 더 탄탄한 거도 바꿔야겠어, 유리. 또 오늘은 3명 잘 검거했구만. 무서워 무서워. 아니 어제 어떤 도플경과 이거 유리 깨고! 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해요. 빨리 바꿔주세요. 아무것도 일 안 해, 아무것도 일 안 해. 어디보자. 그래 진작에 이렇게 바꿔주면 좀 좋아? 어? 어후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마침 일찍부터. 그래. 라, 중사라네. 하사라며요. 어제 진급했네. 무슨, 뭐 했다고 진급해? 일을 내가 다 했는데. 어허! 응이하게! 야! 아무튼 오늘 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네. 설명이 또 있어? 그 일부 공격선을 보이는 그 도플경애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뒤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으니 거기서 계피를 하도록 하라! 뭐야 이거? 오오! 어? 뭔 소리야?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 관할 지역이 더 늘어나서 여기 오는 게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야! 왜! 아 증사가 됐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원래 직급이 올라갈수록 농땡이 부리는 거라네. 그러니만! 저런!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군. 이 공간은 뭐지? 흐흑! 아 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욕을 주는구나 딴 건 뭐 없어? 이거 이거 딸랑 하나 주고 여기서 내가 하라고? 아 혹시라도 뚫고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성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탕탕탕 오케이 연습 으아 미친 으아 착각 땅땅땅 오케이 완벽한 시뮬레이션 끝 좋았어 오늘도 시작해보자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요즘 도플갱구 일단 안녕하세요 병비원 아저씨 자 쏠게요 3 2 좋네 주민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야 빨리 신분증 하고 그거 줘 신분증? 응 꼭 줘야 돼요? 아 네 여기요 신분증 여기 안에 넣어서 주지 않으면 받지 않기로 했어 여기요 신분증 나도 오늘부터 권위적으로 바뀌겠어 추리버거증은? 출입허가증? 출입허가증? 응 아 맞다 맞다 여기 급하게 썼어요 여기요 급하게 네가 왜 했어 출입허가증을 아니 아니요 그거 했어요 대부분 기다려봐 신분증 대조 좀 해보고 어 신분증은 맞네? 9113 568841 오케이 근데 발급이 얼마 안 됐네 맞아요 허가증 저는 301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공룡 뭔가 뭔가 이상해 이게 원래 허가증이랑 이게 다른데? 원래 허가증이 있어요? 거주중입니다 301호에 거주중이 아니라 301호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공룡 뭔가 다르지 않아? 딴 것도 한번 비교해봐 아 저 빨리 가야돼요 열어주세요 저번에도 똑같이 했구만 왜 그런데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직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공룡 이렇게 써는 게 이상하다 그쵸? 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이름을 쓰는 게 좀 이상하네 직업이랑 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룡이 직업이세요? 아 직업 써야돼요? 네 잠시만요 여기요 허가증을 떠준다고? 너 허가증 네가 왜 막 써? 아니에요 이거 허가증 맞는데 기다려봐 확인 좀 해보고 이상하다 이 자식 119 야 너 뭐야? 너 도플갱어지? 아니에요 이 허가증 복사한 녀석 저 이제 집에 갈게요 네? 잘가다 빨리! 길을 도착겠다 길이 어디였더라 아니 저 여기 맨날 다녀왔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경비원 벗기더니 사람 죽일러 왔다 어허 이 녀석 잡았다요 너 경비원 벗기더니 사람 죽이는 거 다다 내가 다 알지 여기 뭐? 아직 저기요 네 누가 그렇게 함부로 취리퍼 같은 자기가 쓰고 막 그러라고 했어요? 아 옛날에 경비 아저씨가 그냥 대강 쓰고 다녀도 된다고 막 그래갖고 누군데? 내 전 경비원 누구인? 아저씨가 아시잖아요 아저씨가 아시잖아요 아저씨가 아시잖아요 아저씨가 아시잖아요 잠깐만요 나이씨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각별이에요 각별 9113 방에 전화해보면 알겠지 방에 전화해보면 알겠지 각별인데 각별 조용히 해 난 그런 이름 몰라 헐 여보세요 없네 진짜 3015에 얘 맞나봐 너 이렇게 함부로 이거 출입포거증 이거 조작해서 다니면 안 된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그동안은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경비 죄송해요 내가 주의해 3 2 내가 여기 경비도 있는 이상 조작 한 번만 더 하면 죽어요 네 조심할게요 한발만 쏘고 보내주세요 한발만 죽이면 안돼 그거 아니 그거 말 총 말고 아니 난 말을 잘 들은 것 뿐이네 그 총 말고 딴 걸로 쓰라고 했잖아 언제 그랬나 난 좀 반응이 느려서 말이야 누가 봐도 샷건 한 대는 아니잖아 샷건이 뭔가? 에이 뭐 도플갱어였겠지 그리고 이 출입증 허가는 아주 중재이기 때문에 도플갱어 아니어도 보낼만 했어 다음 제발 도플갱어였게 제발 도플갱어였게 아니 말고 보고? 무슨 보고 네 안녕하세요 뭐 뭐 저거 중사된 거 다시 하사로 바꿔주세요 아 근데 진짜 왜 내가 경고냐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톡 치라고 했는데 누가 샷건으로 톡 치냐고요 아 진짜 열반네 저기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요 신분증하고 빨리 빨리 내세요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아 네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넣으세요 던지지 말고 아 네 아니 이것도 던지마 여기에 우클릭해서 넣으라고 이 박대가리야 진짜 죽을 입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계속 일하다 보니까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힘드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잠깐 박덕계씨 네네 박덕계 맞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아 네 봅시다 신분증 번호 133 578 564 아니 신분증 번호 틀린 적이 없네 열심히 보는데 눈 빠지도록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당연히 맞겠죠 4월 맞고 103으로 들어갈 예정이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집이고 저는 수의사입니다 맞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저는 뒤도 좀 전에 딱 붙아보세요 거기에 딱 붙어보세요 네 일로운 말투 바보같은 표정 잦은 흉터 앞에 보셔야지 앞을 봐야되나요 잠시만요 103호 수의사 맞으시죠 네네 수의사 맞아요 그런데 흉터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흉터가 되게 많다고 써져있는데 여기에는 흉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spec 홍경 아닌데 여기aven 앞쪽에 손이나 뭐 보이는 얼굴이나 이런 데에도 흉터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여기는 잦은 흉터라고 되어있는데. 아니에요. 거기 그럼 팔 좀 걷던가. 가운 벗어보세요. 여기 어차피 병원도 아닌데 의사 가운 벗어보세요 한 번. 아... 이거를요? 네. 어? 팔 걷으셨네. 어이 흉터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깔끔해? 아니 뭐 깔끔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데. 수의사 선생님이시면은 이렇게 놓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아우 일찍 왔네 이번에. 이 녀석 도플갱어입니다. 쏘세요. 내 마법사. 나도. 아바다 캡티뿌루아악! 우와 철창까지 깼어. 미쳤다. 역시 이게 내 마법의 힘이구만. 대단해. 우와. 죽을 뻔했어 진짜 뭐야? 겁나 세. 너무 깎아지지 말라니까요. 야 아니 덤덤하게 말하길래 이렇게 저돌적으로 갑자기 와서 칠 줄 몰랐어. 너무 놀랐어. 죽을 뻔했어. 호호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어? 내가. 어? 저희 집에 이런 분 안 계신데. 안녕하세요. 이 집 사는 주민입니다. 진짜 안 계셔서 그냥 몇 호 사시는데요? 301호요. 당신도 노란 티셔츠로 보여요? 네. 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으는 거예요 지금. 아 외모 연성에 실패했다 이런. 쪼세요 도플갱호 망했을 거지. 아이고. 수고하세요. 또 부를게요. 예. 아 도플갱호가 연성에 실패하고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마지막 손님 오세요. 아이고 경찰관님 오셨구나. 네 신분증 하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붉은 눈에. 아 이 밑에 이것도 잘 봐야 되네. 경찰 제복 또렷한 눈매. 똑같네. 거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자 신분증. 넣어놨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똑똑하시긴 하네. 203호군요. 4월 맞고 203호 구조 중일 집에 돌아간 중입니다.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순경입니다. 어 맞네요. 붉은 눈 경찰 제복 오똑똑한 또렷한 눈매. 근무 끝내고 오시는 모양이네요. 24년 3월. 권순호 씨. 맞습니다. 이번엔 뭐 문제 있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경찰 마크만 자세히 보고. 살짝 다르긴 한데 이거 그냥. 픽셀 차이 아니야? 어? 아니네. 신분증에는 똑같네. 확인 좀 할게요. 어? 살짝 다른데? 좌우반쯤 돼서 그런 건가? 이 신분증은.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경찰 배치 꼬리 쪽. 맨 밑에 쪽이. 왼쪽인데. 흰색 도트가.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왜 오른쪽이시죠? 왼쪽이 맞는 거 같은데 신분증을 보니까. 오른쪽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왼쪽인데요. 잠시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망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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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괜찮아요? 칼에 맞지 않는 녀석이 있다리. 괜찮아? 덕분에 잘 잡았네. 아무튼 오늘도 대접. 이 자식 너 얼굴에 흉터 어디 갔어? 야. 심장!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대박. 와 너 얼굴에 흉터 어디 갔어? 와! 잠깐만. 문 닫아. 너무 무서워. 나 여기서 일 못 하겠어. 너무 늦었구만. 사태는 해결되었나? 왜 그런가? 왜 아무도 없지? 왜 흘렀어? 어쩐지 겁나 일찍 왔더라. 와 심장. 와 심장이 너무 떨려 지금. 왜 그런가? 당신 조심해. 알겠네 고맙네. 아니 그게 아니고 왠지 듣고 가야지. 아니 그냥 조심하란 거 아니었나? 그게 아니고. 난 존을 잘 들어듣는 편이라네. 당신도 도플갱어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걸 어떻게 됐지? 죽였지 내가. 뭐? 그럼 됐네. 응 수고. 고맙다는 얘기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땡큐. 다음에는 그냥 도플갱어랑 만나게 되겠군. 둘 중 하나가 줄게. 우와. 우와. 큰일 뻔했어. 그래도 헤드샵 맞춰서 그런가? 두 방만에 잡아가지고 다행이다. 우와. 난 정의의 사도. 다 덤벼. 어제는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늦게까지 못 잤다. 아주 멋있었어 어제의 나. 칭찬해. 아주 죽여졌지.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사벨. 피앙키? 못 본 사람들 좀 있어가지고. 여기 오드아이이신 분도 계시고. 잘 보자. 어휴. 뭔데? 뭔데 총 들고 오는데? 안녕하신가. 당신 뭐야? 얼굴이 안 보이는데? 뭐지? 오늘의 마지막에 원한다면 6666을 입력하도록. 뭐야 저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 이 자식께 왔네. 내가 왔다네. 앞에 보세요. 예. 아 무섭게 왜 이래. 내가 어제 당한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무서웠어. 아무튼. 라 대위라네. 아니 무슨. 뭐 하도가다르게. 야 그리고 중사에서 무슨. 바로 대위가 돼.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조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튼. 아무튼. 오늘부터는. 아주 청천병역 같은 소리가 있네. 뭐지? 바로 출입증을 검사할 수 없게 되었어. 왜? 사람들의. 인권을 울부지셔서 어쩔 수 없게 됐다네. 아 개인정보 보호법? 으흠. 이게 지키려고 만든 제도인데 참 이게. 사람들이 싫다고 하더군. 어떡해요? 그러면? 잘. 장난해요? 르르르르르르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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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오늘부터는 신문이 더 깊게 들어갈 예정이야. 네. 신분증. 여기 있어요. 신분증. 검사 오늘부터 못 하는디. 출입증이겠죠. 멍. 바보. 님. 출입증에 개인정보가 있어? 신분증이 개인정보가 있는거 아니야? 아무튼. 출입증을 검사할 수 없어요. 893321465. 893321465 맞고. 황수연. 저기.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이름. 천하고. 저거 보고 얘기했지 너. 아님. 그래 뒤로 가서 봐. 어? 얘 뭐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작냐? 키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성장기에. 잘 가. 어딜 가? 어? 나 키 컸는데? 봐봐 나 키 컸잖아. 키 컸는데.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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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으악. 고난 큰. 택혁. 으악. 이 아파트 언젠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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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불개가 이번에도 연성 실패했는데. 으악. 으악. 진짜 이 동네 집값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음.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하나 오늘 한 거. 어? 왔다. 야. 너 오늘부터는 맘대로 조작하면 죽인 듯이. 신분증 내놔 얘 왜 말을 못해? 5, 4, 3, 2, 1 말을 못하네 야 저기 가 신분증! 신분증 내라고 말을 안 들어 저도 총장전소리가 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오준호씨구나 안녕하십니까 자 봅시다 7, 9, 8, 6, 3, 2, 1, 1, 4, 6 발행일이 24년 4월일 수가 있나 이게? 기자 일을 하다 이제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맞거든? 아 몇 호에 사셨죠? 어 저요? 네 303호죠 오 303호 맞죠 아이고 왼쪽 푸른 눈도 맞는데 아 기자 약혼자 그 약혼자가 있으셨나요? 결혼을 하셨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혼을 했죠 우리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약혼자만 있으시잖아요 아 약혼을 했죠 잠깐 잠깐 쏘지는 마요 아니 왜 불렀어 그래 아 얘 여기 잠깐만 대기해줘 금방 쏠 수도 있어 7, 9, 8, 6 집에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약혼자분은 집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겠다 따르릉 짜잔 공짝짝 공짝짝 지금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일까요? 왜 그런데? 아직 약혼 상탠데 결혼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 구라갔잖아 발행일도 이게 4월인 게 말이 안 돼 지금 발행했다는 건데 멀리서 기자 생활하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금 발행할 수 있어? 쏴 그냥 쏴 쏴 빨리 이 사람이 먼저 쐈어 잘했어 이거 맞아? 어 맞아 제거 완료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말이 안 돼 기자 생활하느라고 타지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신분증을 지금 발급 받았다? 그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아니 이 집은 근데 사는 사람보다 도플갱어가 훨씬 많이 드나드네 난리 났네 이 집 진짜 말도 안 된다 관리 진짜 빡세다 이거 월급 더 받아야 될 거 같은데 관리하는 거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좀 있거든 요요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아 아 헬로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이구 음 이런지는 오케이 403호 신분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응 왔구만 자 이름부터 잘 봐야 돼 이사벨 비앙키 비앙키 이사벨 이사벨 맞죠? 5423562778 5423562778인데 561이네 신분증 번호가 틀렸네요 이사벨씨 신분증 번호가 틀려 어 저번에 잃어버렸어 급하게 발급한 거라 틀릴 수도 있어요 급하게 발급했는데 어떻게 이 번호가 틀릴 수가 있지 그렇다고 치고요 어 결혼 이민했고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우리 진환씨 어 그니까 남편분 성함이 그 풀네임 문 맞긴 한데 뭐지 요즘은 무슨 일 하세요? 응 요즘 무슨 일하고 지내세요? 박스 구성하고 있죠 박스를 구성한다 패키지 디자인 이것도 맞네 아 그렇구나 몇 호 사시지? 403호구나 전화 좀 해볼게요 5423 네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기 건문소입니다 여기 그 저기 이사벨씨 계세요? 거기? 곧 퇴근 시간인데 그 혹시 그 아내분하고 둘만 아는 그런 뭔가 단어라든가 비밀 멘트 같은 게 있으세요? 이거 말하면 우리 아내는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아내분을 들여보내줄지 고민 중이라 음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오케이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둘이 동시에 말해봐 하나 둘 셋 당연히 유학 되죠 이사벨씨 어디서 남편분 처음 만나셨죠? 유학은 진환씨랑 만났죠 신분증 번호 빨리 잘 수정하세요 잠깐만 진환씨 아직 거기 있죠? 혹시 유학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진환씨가 유학을 어디로 갔죠? 메이크업이었죠 이 자식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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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얘 도플갱어야 예 잘가요 저 진짜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다고요 완전히 진짜요? 망상이야 망상 에휴 딱까부터 님 그냥 커플들만 죽이는 거 같은데 빨리 죽여 에잇 잘가요 그냥 커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에잇 커플 왜 싫어? 그게 아니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게 그냥 커플일 뿐이야 순서가 달라 커플이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없애고 나서 봤더니 커플인 거지 도플갱호가 도플갱호가 아.. 힘들어 어 뭐야? 수희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신 거 모르겠네요 수희 선생님 며칠 전에 집에 이미 오셨었어요 도플갱호가 예? 아 아닙니다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이 아 신분증 아 이제 출입증은 안 받으시죠? 네 신분증만 주시면 돼요 네 언제 줘요? 뭐하세요? 선생님 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힘드세요? 제정신이 13357 4564 맞고 수희사 박덕계의 신분증 번호 맞았고 발행일 24년 1월 음 맞네요 덤덕은 말투 자존육부터 팔 좀 걷어보세요 선생님 아 팔이요 갑자기 아 네 뒤로 좀 붙으시고요 제가 좀 봐야되니까 뒤로 아니 돌고 음 아이고 일 열심히 하셨어이 네 일 열심히 했죠 감사합니다 몇 호 사시죠? 저요? 5 4 3 2 103호에 살죠 아 저 너무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이게 참 네네 폭 쉬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주차장이에요 선생님 이쪽은 여기요 여기저참 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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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그러 coercion 뭐지? 어 뭐야 잠깐만 오늘 아침에 그건 도대체 언제 쓰려는 걸까 아직 쓰는 타이밍은 모르겠는데 전화가 걸렸는데 여보세요 아 깜짝이야 뭐야 수진사님 에 맞았는데 어디서 틀린 거지 소름 돋았어 이미 아내의 집에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결국 한 명은 구해주지 못했구먼 궁금해서 못 찾겠다 여보세요 어 잠틀씨 맞습니까 네 제가 잠틀 맞는데요 누구시죠 당신이 훌륭히 임무를 끝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훌륭하게요 저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요 어때요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틀린 부분 없이 잘 했는데 그 옷 한 번도 벗지 않았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이여? 제 옷이 왜 제 옷이 왜 팔을 거둡 이게 뭐야? 입이야? 난 뭐야 도대체 정체가 당신은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변신이 살짝 아쉽지만 잘 가렸죠 변신이라뇨 응? 누구세요? 아주 완벽한 우리의 자매였어 자 도플갱어를 안으로 들여보낸 김에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라고 설마 나 나 진짜 잠틀이 아니구나 나도 도플갱어였어 진짜 잠틀을 죽이고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가 헤헤헤헤헤헤헤 그런 거예요 궁금하면 1228 전화를 걸어보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 나도 인간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된 거 너만 없어지면 내가 도플갱어란 걸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너만 없으면 내가 진짜 잠틀에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이리워 망설임 없이 쏴야지 원매무새를 고쳐볼까? 이제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사라졌다 난 도플갱어가 아니야 내가 진짜 잠틀이야 이제 난 진짜가 되었으니 엔드 원래 그대로 쉿